Because I'm X 사람들이 미워하는게 언제나 망설이 다듬 떠밀려 안녕하세요 래퍼 원슈타인입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하는 유나잇 온 라이브 콘서트 11월 6일 토요일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! 올해는 저 원슈타인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스포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Because I'm 이 곡과 내가 어딜 이 두 곡을 저는 선보일 예정인데요 유나잇 온 라이브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때 뵙겠습니다